울진군은 지난 11일 울진군종합복지관에서 자원봉사대학교육생 40명을 대상으로 제1기 울진군 자원봉사대학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사단법인 울진군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한 자원봉사대학 개강식은 전창걸 울진군수의 격려사와 센터장 환영사, 교육강사 소개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김혜성 강사의 자원봉사와 갈등관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봉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중심으로 특당히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자원봉사대학은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을 목표로 이 미용교육과 캘리그라피교육, 도배교육, 인문학교육 등 기술교육과 소양교육을 병행하여 오는 17일부터 10주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김덕열 센터장은 자원봉사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들을 배출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자원봉사대학에 입학한 교육생들과 강의를 맡은 강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자원봉사대학을 통해 봉사자의 재능을 개발하고 소양을 쌓는 좋은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울진방송 라보라입니다. 그 пользов whichever 자원봉사자입니다. 사실 가슴 설Switchville에서 기반하지 않고